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오늘 도자기 이야기 두 번째로 채색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 종류가 있지만 헷갈리실까 봐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책이나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또 지식을 습득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배우지 않으면 당할 수 있고 또 당하게 되면 또 손실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유튜브에서 좋은 기물들을 선변해 내려면 우선 본인이 공부를 게을리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큰 제목으로만 자세한 설명은 아니지만 간략하게 써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우선 시대순으로 좀 이렇게 써봤는데요. 투체가 좀 먼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체는 보통 대명성화 투체를 제일로 쳐주죠. 그래서 예전에 도자기 책자에 나오는 얘기지만 명나라는 성화를 보고 청나라는 옹정을 보라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일단 투체는 싸울 투자거든요. 제가 한자를 못 썼는데 아름다운 새끼리 서로 앞을 다툰다고 해서 싸울 투자를 써서 투체라고 합니다. 투체는 윤곽선을 유하의 청화로 그려놓고 1차 소송을 해서 끄집어내서 나머지 문양을 유상체로 마감을 해서 다시 저원해서 2차로 소송해서 나오는 자기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보여드리면 사실 이게 좀 특이한 거긴 한데요. 이 도자기는 상당히 특이한 겁니다. 이거를 국화문양이 아주 자세하게 청화로, 옅은 청화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담묘라고 합니다. 담묘. 담자는 농담할 때 담자죠. 지틀농자, 옅을 담자. 그래서 이거를 옅은 색으로 묘사를 했다고 해서 담묘인데 이 담묘 도자기의 청화에다가 자기가 이런 국화의 신 부분에다가 노란색을 칠하고 싶다 그러면 노란색을 칠하고 이게 연꽃이거든요. 서양 연꽃을 닮았다고 해서 서번련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연꽃 문양에도 또 색을 칠하려면 이렇게 색을 칠하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도자기로도 특이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거는 대충 옹정연재 관지가 있지만 옹정태 것은 아니고 이것을 사각 테두리 쌍과계에 들어있는 게 진품이고 이거는 후대에 방을 한 겁니다. 방을 해도 기포 상태도 좋고 상당히 명품입니다. 안에도 국화문이 있는데 이런 것이 담묘고 여기다가 청화로 이런 식으로 해서 1차 소송을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색을 칠해서 2차 소송을 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도자기도 보시면 이게 청화로 다 밑그림을 그렸죠. 담묘 하듯이 청화로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테두리 위에 녹색, 송송 녹색, 그 다음에 여기는 반홍색, 또 여기는 자색, 이런 식으로 여기는 노란색, 이런 식으로 이거는 활짝 만개된 국화를 표현한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왜 명품이냐면 구륙선이라고 해서 윤곽선을 구륙선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륙선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거의 관효를 방한 듯한 그런 명품입니다. 역시 옹정, 현재 관지가 있는 아주 다환입니다. 다환. 안에도 명확하게 국화문이 만개돼서 당첨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택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또 이제 이런 격벽 필세라고 그러는데 필세인데 이렇게 벽을 하나 세워놨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무슨 물을 넣는지 해서 붓을 빠는 세척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건 특이한 기형입니다. 여기도 이제 쌍용이 두 마리가 구름과 함께 화염용의 구름과 함께 구슬을 갖다가 쫓고 있는 쌍용 희주문이죠. 쌍용 희주문, 쌍용 희구문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청화로 용의 비늘, 지느러미 부분 그다음에 얼굴에 모발 부분 이런 걸로 청화로 해서 그려놓고 1차 소송을 해서 나온 다음에 그 사이에 검은색으로 흑색으로 비늘을 도안을 했고요. 나머지는 또 녹색으로 여긴 칠했고 얘는 이제 황룡, 황색으로 칠했고 이것도 아주 관지도 잘 쓰여있는 대청광선연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기물들은 다 골똥입니다. 일단 피부 보시면 땀구멍이 잘 배어있죠. 귤피무늬에서 골똥입니다. 골똥이고요. 이것도 투채고 또 하나 명품 투채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것 지난번에 한번 전사 구분하는 법에 할 때 보여드렸었는데 이런 관유를 방한 이런 도자기를 사셔야 큰 실수를 안 하십니다. 이것도 구륙선, 윤곽선을 총화로 해서 소송을 한 다음에 유상체로 위에다가 이런 녹색, 붉은색, 노란색, 녹색, 청록색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2차 소송을 해서 나온 기물들이 투채도작이 되겠습니다. 투채의 기법을 토대로 색이 다양해지면서 홍색, 녹색, 남색, 황색, 자색 그래서 오채라고 해서 다섯 가지 색을 내는 건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많은 다양한 색을 내는데 일단 오채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주요 쓰는 색깔이 아마 다섯 가지인 것 같긴 한데 더 많은 색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명 성환 이후에 가정대나 만력대를 대명오채라고 해서 굉장히 유행을 했고요. 만력대 수출을 많이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파급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특징은 청나라 때의 오채하고 좀 다른 점이 청화오채라고 해서 윤곽 투채에서 발달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청색으로 선을 좀 이렇게 유화에 그려서 소송이 되는 나머지 그 다음에 소송된 기물에다가 유산으로 홍색, 녹색, 황색, 자색 이런 걸 칠을 해서 2차로 소송을 해서 나오는 게 청화부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대라든가 만력대 상당히 유행을 했고 그때의 기법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런 도자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게 오채 도자기인데요. 선을 갖다가 이것도 골동인데 선을 갖다가 유화에 있는 청색이 아니더라도 다른 색깔로 이거는 윤경원연으로 관지가 되어 있는데 대명 기물을 방한 거죠. 대명의 기법을 썼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청색, 청색을 유화에다가 여기는 청색이 유화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화에는 없고 유상에다가 남색을 갖다가 칠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대명 윤경제, 윤경제는 만력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정과 만력의 그 사이인데 이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청화오채가 아닙니다. 청화오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진품도 아닐 뿐더러 방을 해도 좀 잘못하지 않아. 여기 구현부에 이런 문양을 청화로 그려놓은 건 맞습니다. 청화로 그렸네요. 청화로 그렸고 안에는 등용문의 상징인 잉어가 해수면을 뚫고 나오는 그런 문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서수문에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오채도작입니다. 연대도 확실하고 상당히 여기를 연대를 보면 반홍으로 칠을 했는데 이게 이 백색의 태토와 거의 한몸이 되다시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기물입니다. 그리고 오채도작이는 많이 꺼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채이면서 거의 홍록채에 해당되는 도자기인데 이것도 선을 반홍색으로 윤곽선을 잡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송송록이라든가 황색이라든가 또 반홍색으로 칠을 한 거의 홍록채도작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엄격히 말하면 또 오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매병이지만 상당히 길쭉한 날씬한 매병이거든요. 이따가 이제 훌샷을 잡아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당연히 관지는 대명, 가정연재 관지가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유상오채는 강의제 때의 청나라 때는 청화로 유화에다가 그리지 않고 그냥 백색 자기 위에다가 그냥 남색으로서 청화를 대신해서 유상에다가 남색을 푸르게 아까 이것처럼 남색으로 이렇게 칠해놓고 그리고 흑채 같은 걸로 윤곽선을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 중의 하나를 단선평도라고 써놓은 것은 이따가 분채의 몰골화법하고 대비가 되기 때문에 써놓은 건데요. 문양을 이렇게 평평하게 문양을 칠한다. 그래서 단선평도라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분채하고 범랑채는 기법이라기보다는 알료의 차이라고 보는데 어차피 분채는 가장 나중에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랑채에서 분채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오채를 바탕으로 해서 또 범랑채로부터 분채는 파생이 되어 있다. 그래서 분채는 분자가 화장할 때, 분을 칠할 때의 분자거든요. 그래서 유리백이라는 산화, 아연, 규소, 비소라고 써놨는데 그런 유탁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색의 농도 조절을 가능하고 그래서 선염기법은 이렇게 물들이는, 선염이 물들이는 거거든요. 물들이는 기법과 몰골화법이라는 건 고리, 뼈골자인데 뼈대가 몰, 몰하면 없다는 뜻이거든요. 뼈대가 없는 화법입니다. 몰골화법은. 청나르땡인가? 이름은 운수평이라고 들었는데 그분이 개발한 화법인데 보여드리면 이런 게 분채거든요. 분채인데 이 밑에 이 꽃을 보시면 윤곽선이 없습니다. 윤곽선이 없고 이 반옥은 윤곽선을 반옥으로 해놓고 거기에다가 선염을 한 거죠. 그런데 밑에 있는 얘는 국화가 아니라 얘는 거의 만개했으니까 모란 혹은 모란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짜글자글하게 균열도 보이고 있긴 한데 이렇게 테두리가 없이 그냥 칠하면서 농담을 살렸어요. 그래서 이런 기법을, 그림하는 기법을 몰골화법이라고 합니다. 몰골화법. 이것도 이따 자세히 풀샷해서 보여드리고요. 분채도 굉장히 명품인데 그래서 선염기법과 몰골화법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유리백이라는 물질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바탕에 여기 이렇게 빛에 비추어 보면 여기 녹색 풀이 있는 부분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볼록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칠을 한 것처럼. 이런 게 이렇게 칠을 유리백으로 물질을 칠해놓고 거기다가 다시 또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림을 그리면 살아있는 듯한 그런 입체감이 생기면서 아주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거를 자세히 그릴 수가 있다고 해서 이제 분채가 발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분채, 그러니까 아까 투채는 성화투채를 제일로 쳐주고 분채는 당연히 옹종분채죠. 옹종분채, 이거를 보여드리면 이것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나비의 털까지 그다음에 꽃에 맺히는 이슬방울 같이 묘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옹종분채를 분채의 최고봉으로 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분채하면 범랑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범랑과 분채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범랑알료가 원래는 서양알료인데 강의제 때 국산, 중국으로 말하면 중국의 청나라 때의 범랑알료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발을 된 범랑으로 도자기를 만들면서 범랑은 보통 황실에서만 쓰는 도자기이기 때문에 경덕진에서 아주 백도라는 말은 백색의 퍼센테이지를 가리키는데 거의 70, 80%의 백도를 도자기를 기형을 주문을 해서 가지고 오면 내무부에 있는 조판체에서 궁중 화가들을 불러다가 주문된 문양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범랑알료로. 그래서 범랑은 황제의 친척들이나 비빈들, 그런 아주 고귀한 신분에 있는 분들이 완상용으로 감상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지고 노는 고안의 형태로 놀기 때문에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보통 한 20cm 미만이나 넘어도 20몇 센티를 오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궁중에서만 썼다. 그리고 일반들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범랑은 예전에는 동태범랑과 자태범랑으로 나뉘는데 동태범랑은 동에다가 겹사범랑식으로 해서 테두리를 겹사로 해서 구리선으로 놓고 그 사이에 범랑알료를 채워서 하는 게 동태범랑이고 자태범랑은 도자기에다가 비슷한 기법으로 해서 나오는 걸 자태범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월헌을 써놓은 이유는 고월헌은 그때 당시에 유명한 화가, 그러니까 옹정제 때와 걸릉제 때의 유명한 화가인 금성이라는 사람의 호로를 고월헌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고월헌 도자기 그러면 범랑 도자기구나, 분채범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채라고 하는 건 빛광자가 아니라 넓을 광자인데 광주, 광저우에서 수출을 할 때 많은 도자기들의 기법을 동서양 기법을 다 혼합시켜서 아주 굉장히 화려하고 화사하게 금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광채 도자기를 다른 말로 직금체자다 그러는데 직금이 직자가 방직할 때 직자거든요. 수만 가닥의 금실로 짠 듯이 아주 굉장히 화려합니다. 제가 기물을 소장하고 있지는 못해서 광채는 이런 걸 광채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광채 접실에서 이것도 청나라 말기 골동이거든요. 완벽한 골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금분도 들어가 있고 범랑식으로 해서 아주 화려하게 그래서 진짜 오리지널 광채 도자기를 보면 빼곡해서 허연 백자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식하고 비슷하죠. 여백이 별로 없고 꽉 찐 듯이. 그래서 직금체자라는 말을 씁니다. 수만 가닥의 금실로 짠 듯. 대강 이렇게 아웃라인을 정해봤는데요. 많은 기물들이 있겠지만 기물을 하나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리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투채 도자기 중에서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담묘 기법에 청화로 해서 그림을 그려서 1차 소송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색을 칠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투채 도자기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2차 소송에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못 보여드린 부분만 보여드립니다. 시간상 또 시간이 너무 길면 또 지루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틈도 없이 국화가 만개한 국화 당초문 혹은 전지국화문 이렇게 이름을 할 수 있습니다. 대명 홍정영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투채 중에 격벽필세 황룡과 농룡, 양, 쌍룡이 가운데 있는 구슬, 보물, 여유주죠. 여유주를 쫓는 그런 그림, 문양이 되어 있고요. 격벽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는 필세입니다. 관지는 대청, 광선연제 관지가 있고요. 역시 이런 철분 성분이 튀어나오게 된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서 이것도 골똥으로 사료되는 명품입니다. 청와루 선을 그리고 구륙선을 그리고 그 위에 1차 소송에서 나온 다음에 그 위에 나머지 색을 전체 형식으로 전체라는 말은 색을 채워넣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아까 그 명품은 눈이 설명해도 참 지나치지 않는 빼곡합니다. 그래서 용과 봉황이 꽃 속에서 놀고 있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문양을 잘 보시면 태평상대를 구가하게 되는 이건 옥고춘병인데요. 옥고춘병인데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봉정상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용봉정상 그리고 투체는 그렇게 3개 준비했고요. 분체 중에 아까 자세히 못 보여드려서 이 분체가 있습니다. 이 분체는 대나무랑 같이 7명의 선비가 놀고 있는 모양새죠. 중림치련도입니다. 중림치련도의 사예도라고 해서 예도는 뭐냐면 예수를 예자인데 금기서화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금기서화는 금 가야금을 타시죠. 이 사람 이름이 완적인데 금기서화는 가야금을 타고 바둑을 둡니다. 여기서 바둑을 두나? 어디 바둑을 두는 게 있어. 여기 바둑을 두네요. 금기, 바둑기 짜죠. 금기, 서화는 여기 글을 쓰고 여기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여기 글을 쓰고 여기 그림을 그리는 그런 부분들인데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어 있죠. 이게 높이가 7, 8cm밖에 안 되는 작은 필세입니다. 기형의 이름은 수우라고 해서 물그릇이라는 뜻이에요. 물그릇이라는 뜻이고 위에서 샷을 보면 구연부 테두리에 다 주기되어 있죠. 대나무가 대나무는 항상 밑에 바위를 동반한다. 대나무와 바위는 죽석도라고도 합니다. 죽석이 들어가는 것은 축수라는 장수를 기원한다는 말하고 음이 똑같기 때문에 음차에서 많이 씁니다. 중국 발음으로 하면 주슈 그래서 죽석이라는 말은 장수를 기원한다는 뜻도 되고 여기서는 우선 중림 7연도의 7선비의 절개와 지조를 나타내는 이런 도작이 되겠습니다. 관지는 대청, 웅정연대 관지가 청하루 쌍권에 들어가십니다. 쌍원 쌍원 하는데 중국 책들을 보면 쌍권이라고 거의 많이 씁니다. 쌍권에 대청, 웅정연대 관지가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도자기를 애호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중국 얘기를 쓰는 용어를 쓰는 게 더 낫지 않습니다. 홍화가 폈다 보다는 화석홍이 있다. 이런 것도 쌍원보다는 쌍권 사각형은 쌍광 그렇게 용어도 선별해서 쓰면 중국 도자기를 좋아하는 그런 묘미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몰고라법이 아까 들어가 있는 작은 소반이죠. 테두리가 한 12cm밖에 안 되는 소반인데 몰고라법으로 그렸는데 정말 잘 그렸어요. 입체감이 살아있게 보이는 거죠. 반옹은 단선평도 같이 평평하게 면이 있는데 얘는 범랑 형식으로 도드라지게 나왔고요. 여기 있는 얘도 몰고라법으로 그렸습니다. 몰고라법의 꽃술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들도 다 나타나 있는 거죠. 굉장히 명품인데 날아가는 나비의 지느러미의 그런 것도 묘사가 될 정도로 자세하게 아주 잘 그렸습니다. 거의 골동이고요. 관지는 멋있습니다. 대청 도광연제 관지가 있는데 제가 또 관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이 도청자의 이 부분이 물수변이 이런 형식으로 해야지 도광연제 관지입니다. 나중에 가격연제 관지는 이것보다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없지 여기 없는데 아무튼 이거하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청 대청 건륭연제 관지인데 청자의 물수변이 세 줄로 돼 있죠. 여기는 세 줄로 돼 있습니다. 세 줄로 돼 있고 얘는 도광은 두 줄로 돼 있죠. 청자 옆에 두 줄 두 줄로 돼 있는 게 도광연제 관지의 특징이다 하는 이런 사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는 오복을 상징하는 편복 박쥐가 다섯 마리가 시유가 돼 있고요. 이거 아주 멋있는 제가 아끼는 그런 분채 소반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광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 아까 오채 이것도 방사형으로 밑에 이렇게 줄기가 쭉쭉쭉 간 것처럼 보이는 게 이때 명나라 때 굽처리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골동이고요. 여기 청아가 다 연사문이라고 합니다. 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연사문론도 다 먹어들어갖고 함입현상이 있는 거죠. 여기 빙렬이가 있지만 깨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 땀구멍 굽힘은 다 보이시고요. 이것도 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도자기는 사지 말자. 팔지도 말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또 하나 제가 셀프 디스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거 문양은 참 좋습니다. 목숨 숫자에 밑에 여기 삼다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부처님 손바닥을 닮은 불수문 성류 불수 성류 복숭아 장수를 뜻하는 세 가지의 문양이 돼 있고 장수 숫자가 있고 있는데 구륙선 옆에 있는 윤곽선들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전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충 그렸어요. 송송록 송송록도 대충대충 그렸습니다. 이런 거하고는 거의 대비를 되는 거죠.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이런 도자기도 저도 아주 명칭 광선연제 관지가 또 청하관지로 있는데 아무튼 이런 도자기 저도 싼 맛에 한번 예전에 샀었었는데 싸서 산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다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손실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채색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참고가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싸구려라는 섭취 이런 전사도자기 이런 것들에 주의를 하시면 공부를 해서 그런 도자기를 우리가 선별하지 않고 주문을 하지 않으면 안 팔리면 결국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장사하는 분들도 이 문이 안 남는데 계속 수입하다가 팔겠습니까? 우리가 사주니까 계속 나오는 겁니다. 물건이.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물건들은 지향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좋은 도자기에 공부를 해서 좋은 도자기만 소장을 하시고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 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 있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혹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